하나 둘 셋 둘 셋 뛰어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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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동지호 씨만 웃고 있었어요 자, 차에 찍겠습니다 자, 하나 둘 셋 둘 셋 열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넷 쎄 쎄 이거 언제쯤 할까? 형은 그냥 도착하지 마세요 형 내가 언제쯤 네가 언제쯤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성아 그거야 네 형 형 형 아 형 둘 셋 넷, 저 다 좋아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셋.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쪽으로 안 하는데 공이 아 좋았어요. 이번에 개배 잔 Hayır 진짜 못하잖아. 서 INTERVIEK administered 사인 찍겠습니다 겁나지? 벌써 가는 것 같은데 겁나지? 진짜 유재석 씨만 웃었으면 끝이었어요. 광수야. 잠깐만. 아 뭐해 둘이. 야. 야 야. 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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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만 입어. 아 아 jun one what so 이렇게. 이까지만 나왔어. 아이고 이렇게 잘했어. 길어요. 여기. 야. 이리 와. 야. 왜 이리 와. 이리 와. 개석이 형! 개석이 형! 개석이 형! 개석이 형! 더욱더 각진 승리입니다. 나오세요! 아저씨 나가고 있어요! 아 나가고 있어요! 아 나가고 있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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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인어야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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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that's y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